공병호 TV의 공병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하거나 낙담하지 않아야 됩니다 씩씩하게 전진해야 됩니다 어떤 믿음을 갖고 전진해야겠습니까 선은 악을 반드시 이긴다 이런 신념을 갖고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도 힘들더라도 더 열심히 승리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전진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김경수 경남지사 포탈 여론조작 공모사건입니다 뭐가 그렇게 복잡한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단순한 사건입니다 김경수 지사가 2017년 대선 당시에 드루킹 김도원 씨와 포탈 여론조작에 공모했는지 아닌지가 쟁점일 뿐입니다 그냥 사실이면 사실인 것이고 거짓이면 거짓인 겁니다 공모했다면 불법을 저지른 일이고 공모하지 않았다면 불법으로 또 자유로운 것 항소심 선고는 원래 12월 24일에 예정되어 있다가 한 차례 더 연기됐습니다 1월 21일로 그런데 1월 21일에도 거의 사건에 대한 실제적 진실이 다 밝혀진데도 불구하고 석연치 않은 이유로 다시 3월 달로 연기가 됐습니다 항소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의 행사2부 재판장 차문호는 잠정적인 단서를 달았지만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2016년 11월 9일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으로부터 온라인 정보 보고를 받았고 킹클랩 시연을 본 사실은 객관적 증거로 증명됐다고 판단한다 그런데 김경수 지사는 1심과 2심에서 한사코 나는 킹클랩 시연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가 줄곧 거짓말을 해왔다 이렇게 결론 내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1심은 김경수 지사가 킹클랩 시연을 봤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2년을 때린 겁니다 유죄로 1심의 중요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김경수 지사가 킹클랩 운용을 최소한 묵시적으로 성인 내지 동의했다 뉴스 기사 주소를 전송하는 등의 행위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에 직접 관여해서 일부 분담했다고 봄이 다당하다 그러니까 진실은 뭡니까 사실은 뭡니까 김경수 지사가 대선 과정에서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직접 공모했다는 것이죠 이것에 근거해서 1심이 유죄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럼 1심에 이어서 2심이도 충분히 유죄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다 잡은 겁니다 결국 이제는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리는 거가 중요한 것이죠 당연히 1월 21일 날 판결을 내리셔야 되는 거죠 살아있는 권력을 의식하고 4월 총선을 의식하고 집권 세력에게 불리한 판결을 일부러 미루고 있다는 인상을 세상 사람들은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땅에서 이제는 사법뿐만 아니라 정치 권력의 눈치를 보고 살아있는 권력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으로 외부인에게 비추어진다면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재판 결과에 승복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이제는 사람들이 재판장이 누군지 주심이 누군지 그들의 정치 성향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을 찾아봐야 되는 사회가 되면 얼마나 그 사회가 잘못된 사회겠습니까 최악의 경우는 법관 인사를 통해서 김경수 지사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법관으로 팀을 구성하려고 하는 일이 일은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을 일부 시민들은 하게 되는 겁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지어는 사법마저 정치화되는 것은 정치화되는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공정체를 위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정치 권력의 입김과 영향력이 뻗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이 되어간다면 그것은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정치 영역에서는 정치 원리가 적용돼야 되지만 정치화되지 말아야 할 영역까지 정치화 현상이 진행되는 것은 우리 사회로서는 큰 손실을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김경수 경남지사는 유죄입니다 그는 드루킹과 공모해서 여론 조작에 직접 관리한 겁니다 뭘 그렇게 그렇게 복잡하게 그 문제를 가지고 재판부가 끌어갈 이유가 있냐 이미 모든 것은 명명백백하게 세상에 드러난 증거가 말해줍니다 그는 유죄다 그것이 사실이다 그것이 진실이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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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